요즘 이제 원정투자라고 하는 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막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원정투자는 있었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됐다. 그래서 제가 매주 많은 부자분들과 미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가지는 이유 중의 1가 뭐가 있냐면 우리 부자 선생님 어디에 또 투자를 하셔서 잘 됐습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디를 통해서 좀 부자가 됐을까? 지금 뜨는 시장은 여기인데 어디에서 또 잘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즐겁습니다. 즐거우려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참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격은 올라버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유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아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우리 동네만 집착을 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바람 흐름에 있어서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뭐냐. 우리가 이런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물. 이렇게 막 우물이 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아무리 폴짝폴짝 떼어봤자 이 우물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천장을 바라봐봤자 아주 자그마한 천장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견도 좁아지고 결국 이제 내 생각에 갇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이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은 참 넓구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끝에 하신 분들이 원정 투자를 지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서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해요. 저는 제가 모르는 곳은 아니에요.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 샘이 손냐 안 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결국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오르는 곳을 내가 찾냐 못 찾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지금 뭡니까? 서울 거주자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서울 거주자의 외지 아파트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변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무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 이외에 드디어 서울 분들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타지역으로 무려 3만 건 이상이나 타지역에 있는 외지 아파트를 샀단 말입니다. 서울 분들이 절대 서울 분들은 거의 서울을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나갔단 말이에요. 올 상반기에.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도 경기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무려 2만 건 6백 안은 1만 9천여 건 정도를 물려. 서울 분들이 70% 이상 경기권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경기권과 더불어서 경기 이외의 지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냐고 하죠.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일이 바빠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결국은 핑계는 많단 말이에요. 왜? 바쁜 세상이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뛴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현실에 맞는 거를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찾아서. 왜? 서울은 너무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도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지난 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하라고 하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미국이, 내가 봤을 땐 중국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그만하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분들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변화를 이제 했는데 이분들이 경기도권에 많이 했구나. 그럼 경기도에서도 어디를 많이 했냐. 그래서 그중에서 1등을 찾자면 바로 이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 무려 1,800건 이상으로 해서 고향이 1등이다. 1등. 그래서 고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지역인데 이런 GTX 철도 호재와 더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투자처로 좀 바뀌었고요. 두 번째 2위는 어디냐. 남양주란 말이에요, 남양주. 여기도 한 1,700건 이상으로 이게 2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리 남양주 쪽 같은 경우는 릉이 많다. 아이고, 옛날에 거기는 그냥 관광이나 가고 논두렁, 밭두렁. 그런데 수많은 다산, 진검, 진접을 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 개발하면서 남양주도 교통호재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3등은 어디냐, 3등. 고향과 남양주 사이에 있는 의정부가 3등이란 말이에요, 의정부가. 그래서 의정부 하면 미군이라든가 부대찌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던 돈이신데 GTX 호재와 새로운 신축들, 재개발들이 미군부대 이전이 맞물려버리면서 새로운 투자처로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많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의정부 좋아해요 하면 아는 척을 한다고. 에? 거기 부대찌개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실없는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이 부분 알았으면 좋겠고. 4등은 어디냐, 4등. 4등은 용인이란 말이에요, 용인. 용인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용인 중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처인구 쪽에 있는 부동산들이 수많은 분양을 하고 도로교통 호재를 통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용인입니다. 그럼 그다음은 어디냐, 그다음은. 그다음은 이제 부천이란 말이에요, 부천. 부천이 5등이에요, 부천. 그래서 서울에서 어찌 보면 찰싹 붙어있는 곳이 부천인데 그런데 이미지가 누가 봤을 때 부천은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알기로 이렇게 툭 던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꼭 오르면 나중 가서 너무 비싸다고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부천이 5등이고 6등이 어디냐, 6등. 6등이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데 투자할 곳을 생각을 못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트렌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 흐름을. 그래서 각각 오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평가니 저평가니 아는 척을 하면 항상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 아는 척을 너무하면 결국은 소유를 못합니다. 무소유를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찝자면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얘기해주네? 그래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소유해서 전부 다 지금 돈을 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기 위해서는 아는 척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수도권에만 몰려있냐? 아니요. 경기 수도권을 건너서서 우리가 전국에서 뜨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뜨는 곳.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어디가 많이 몰렸냐? 1등이 어디야? 강자만 봐도 감이 오십니까? 1등이 강원도란 말이에요. 강원도 상반기에 강원도가 이렇게 여행이나 갈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무지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다.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부동산으로 강원도를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해가지고 오르신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건 2위든 어디냐? 또 3위는 어디냐? 2등이 이 충청도 라인 있죠? 충청도. 예전에는 충청도는 투자할 곳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야. 지금은 세종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무지막지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서울의 일부 분들이 강원도 충청도를 가고 더불어서 또 싼 데가 어디 있어? 전라도가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도 광주도 엄청 도시 개발하고 나주도 그렇고 목포라인도 무수히 지금 개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뜨는 곳을 가야 된다니. 끄는 곳을. 그래서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지금 현 상태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조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언을. 그럼 그 조언을 받아서 실행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해. 왜? 부동산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부동산은. 지구가 폭발할 때까지 지금 부동산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시든지 간에 편안하게 즐겁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 나서 서울로 가라고 그랬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공을 하고 돈을 벌려면 서울을 가는데 옛날만큼 서울에 대한 성공 로망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 부동산이 비싸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주경야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은행에 돈 넣고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고 사업하고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또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빨리 돈을 벌어서 서울이나 광역시, 특정 경기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돈은 벌리는 곳에서 벌리는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곳에서 찾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요즘 세상에 정보의 바다가 물이 넘치는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이거 다 분별해서 떠벌어줍니까. 절대 세상이 정보가 쉽게 들어올수록 쉽게 다 지나가거든요. 더 의미가 없어요. 투자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뜹니다. 어디가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 조언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왜? 정보를 찾고 찾고 찾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내가 1억 언저리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내가 10억 정도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30억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이런 자문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럴 때 5천만 원, 1억, 10억, 30억에 맞춰서 원정을 통해서 뜨는 지역을 찾아내는 게 정말 귀한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지역을 얘기해드린 그런 곳들 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렵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